지난 8월 9일 금요일 미국 오하이오주 캔튼에 있는 세례자 요한 대성당에서 세계를 순방 중인 파티마 성모상이 잠시 눈을 감으시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7년에 제작된 이 동상은 물론 눈을 뜨고 계시는데요. 이날 잠시 눈을 감으신 것입니다. 목격자인 코니 립탁은 팍스 에이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침 내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녀의 눈은 정말 감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속눈썹이 정말 내려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진은 파티마 세계사도직 미국 회장인 케이티 모란이 촬영한 것인데요. 그녀는 동상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위해서 이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모란 씨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나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찍었고 확실히 하기 위해 한 장 더 찍었는데 그리고 나서 사진을 보니 눈이 감겨 있어서 나는 와! 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이번이 파티마 성모상에 관련된 첫 번째 기적은 아닙니다. 성모상의 후견인인 레리 마지노 씨는 우리는 성모님 상이 열다섯 번이나 울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파티마 세계사도직 미국 회장인 모란 씨는 신학자들에 의하면 성모님이 신비적으로 성모상과 함께 계시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성모상이 세상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 경고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오하이오 북동부 지역을 방문 중인 이 성모님 동상은 1917년에 포르투갈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목격자 루시아 수녀가 설명한 성모님 모습에 따라 디자인되었습니다.